어머, 또? 누가 왔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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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친구들 왔나 보다. 안녕! 친구들? 하아! 라치카? 라치카 왔나 봐. 라치카 왔나 봐. 오, 진짜 자기 집 있는? 그러니까. 다행히 성공했네. 안녕하세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서 얘기해, 들어와서 얘기해. 우리 돌고래들. 원래 진짜 이래? 원래 이래요, 원래. 돌고래 때가 아주... 그러니까요. 에너지가 아주 폭발하면서 약간 순간적으로 정신이 없더라고. 앞으로도 나를 좀 끼워주세요. 아, 이런 느낌이구나. 혜리가 있거든요.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들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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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꽃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오, 감사해요. 집에 너무 예뻐요. 꽃 좋아하셨어요. 너무 예뻐서,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꽃이 또 왔네. 와우. 라치카 크루를 좀 대접해 드리고 싶었고. 저희 집 테라스에서 좀 파티를 한번 좀 준비를 하고 싶었어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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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예쁘다, 진짜. 아니, 부잣집 딸내미 같아, 오늘. 부잣집 딸내미 같아요. 여기 앉아, 앉아. 여기도 앉고, 여기도 앉고. 여기 앉아. 여기. 아니, 잠깐만. 아니, 잠깐만. 한눈에 못 담겼어, 이 집을. 너무 예쁘다. 우와. 이렇게 가득 차네. 주먹이 너무 예쁘다. 지금 이 과일들은 항상 있는 건가요? 그거 맞아, 궁금했어. 늘 준비되어 있는 그런 건가요? 진짜 과일이에요? 진짜 과일이죠. 아, 여기요. 모형 아니죠? 저 그림 있죠? 민수 아빠가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너무 멋지죠? 오, 신자. 직접 그린 그림이에요, 저게. 이승이 아빠가 그거를 여기에 색깔에 맞게끔 또 이제. 직접 그리신 거고. 아, 그리고 저희 엄마가 정말 비싼 케이스를 이렇게. 아이고, 완전히 적어져요. 이 케이스를 헤블로 쓰시는 거예요. 아, 아니. 이거를 제일 구석에 놀 수 있어요. 언니 부러워. 언니 부러워. 언니 부러워. 완전히. 근데 나는. 너무 부러워. 가비가, 나 배 아파. 아, 아무래도 배 아파요. 하지만 배가 쓰라리더라고요. 근데 딸이 비번을 잘 몰라. 어, 딸이 화분실이 어딨는지 잘 몰라. 서성이 알아. 서성이 알아. 서성이 알아. 서성이 알아. 서성이 알아. 서성이 알아.